10년이나 됐네. 10년 된 인피니트의 성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집 인테리어 컨셉은 심플. 심플입니다. 깔끔하네. 깨끗하다, 깨끗해. 사실 요즘에는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세요. 그래서 어머니의 손길로 인해서 많이 깔끔해지고. 깔끔하다. 올 때 A4 용지 좀 사. 왜 A4 용지? 스티커를 따로 안 붙이고 내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해서 그 품번 번호랑 규격이랑 이런 것만 써서 붙이면 된대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그거랑 그거 테이프로 붙여야 되니까 네. 테이프도 좀 사와. 아니 집에 없어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집에 아무것도 없음. 네. 테이프 있다, 테이프 있다, 테이프 있다. 그래, 테이프는 있지. 근데 테이프가 얼마 없는데? 사실 사올게, 사올게요. 그 정도면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렇게 붙여야 돼. 돌려서. 다 돌려. 어? 이리 와. 집에 다 있어. 어딘가에 있긴 있더라고. 아, 그만해. 아, 그만해. 아, 그만해. 아니 테이프가 괜찮다고 전화해야지. 해야지. 나 테이프 있다. 기범이가 정확히 내 마음을 안 해줘야지. 사오잖아 안 그러면. 나였으면 난 저 집에 안 가. 저 상황이면 난 집으로 가. 나는 너무 이해해요. 빨리 얘기해야지 친구한테. 사오지 말라고. 아, 그래. 그래, 거기서 써도 돼.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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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니야. 테이프가 있고. 에이퍼 용지가 없어도 내 거 노트에 써서 그걸 붙이면 되지 않나? 아니, 그래도 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. 노트는 줄고 있잖아. 일단 갖고 가볼게요, 그러면. 노트에 써도 될 것 같긴 한데. 끊어버렸어. 친구네, 친구야. 노트 확인. 아, 이거 실화야. 스티커 대신 노트. 스티커 대신 노트라고 쓰는데. 오, 왔다, 왔다. 친구 왔나 봐. 야, 머리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? 아니, 차량 때문에? 네, 이거 안 자르면 안 돼. 어, 민석 씨네. 아, 배우 김민석 씨? 중앙이쿠 issued 대신 노트께 Hoffmann,